고수가 나가서 창자하고 저를 딱 하고 앉아서는 손수자 북글자 손으로 먼저 북을 뚱뚱뚱뚱뚱을 쉬고 나는 북칠 준비가 되었으니 소리하십시오 이 신호라는 얘기요.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거기 나왔답니다. 북을 먼저 친다고 해서 일고수 두 번째 소리한다고 해서 이명창이라고 한답니다. 흥무가 굶어서 아사재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겄네 아들들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아 그럴 적에 남의인 한 박스 갖다 주지 급살맥에 굶어죽게 내가 그러거든. 그러면 이 양반이 어이 썩은 놈아 그때 남의인이 어디가 있어 이놈아 지금 이게 남의인이지 이제 이것이 재담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고수하고 서로 대화를 잘해야만이 그 판을 이끌어 한 판 소련이 한 판이라고 그러거든. 그때요 그 중에 제일 키 큰 놈이 큰 장도 칼을 차고 이놈이 떠들며 나온 헌디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이 놈 저놈 다 들으라 너 원한 놈 존놈이라 이 국자놈 불고가사에 끓이도 일롭고 아마 하필 유언처 자리와 욕망한 강으로 캐침하수어 우리 부미 군사대야 청정장에 나왔다가 국명 두 번 누르고 속절없이 돌아가고 보면 부러워 없지 아니하랴 이내 소원 원하기를 우완 양진 장수벌이를 기압부 땡그렁 피어들고 번차 회마 중돌로 캐선가 누래를 부르고 본국으로만 돌아와 일가 친척 부헌님들 나를 보고서 반기야야 야 니 성켜드냐 아이고 서름이야 아이고 서름이야 아 아이고 서름이야 아 좋다 여기까지 술잔 먹고 상담 폐담물 허거니와 아 여길 태전 시작을지 승부를 뒤활스냐 아 유름지 각이여 양능지 성이라 자 천강 승립이며 흥망성쇠가 재덕이다 아 보장어 아 흥물 성군 탁장하올 때론 아 승부가는 직사악사 용사곱사 우산물 사득이보다 할 것이니 다 아 희들 천디어 포령은 나 아 시원관과 헌원신원 다 하 여염지로 반천 싸움 아 하 동작대부 치우고 보장소 아 서석든 탁록 싸움 아 추운하라 세진천지 분분으다 춘추 싸움 좋다 위복진왕 늙은우의 아 첨식산동육국 싸움 아 공기지장 쪼란 흐대아 아 반려는 풍진충함 싸움 좋다 칠 칠 칠 심한진 콩이 없대어 흥두아 흐릉 묵격 싸움 아 삼천 아 여굿구 아 한여군방 그치에 싸움 동남풍이 슬슬 불어 외퇴하나 촉촉 싸움 동일천하 후원지홀꽃 우척이 삼국 싸움 시안서라 싸움 타령 간사움 끄찍기 맥힌다 싸움 다시 누워 하지 말고 구수강 신태를 허구지옥 동남풍이 슬슬 불어 월명성이 저감하기 남천하을 바라보아 반공에 덩칠 눈비에 뜨아 정신적 싸움 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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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취고 홀보가니 초저 오듣고 울어왔 저감하기 여하여 명고 오오오오오